배우 류승범이 프랑스의 유명 패션 에디터와 최근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류승범은 최근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 인터뷰에서 14살 연상인 버지니 모젯과 1년 8개월 동안 사귀다 최근에 헤어졌다고 고백했는데요. 버지니 모젯은 프랑스의 패션 디렉터로 활동하며 패션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3년 전 류승범이 한국을 떠나 파리에서 생활하던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